쏙 들어갑시다 아이고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코야를 이제 맨 앞으로 두고 자 치료받고 저장하고 나가고 넘어갔고 다시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저 밑에 있죠 자 아이고 두번 때려 두번 때려 피스퀘어 피스퀘어는 뭐지? 피스퀘어 피스퀘어 어른공격이네요 어 당신의 시간은 내꺼 라는군요 어 오리지널 스킬인것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내꺼 자 어떻게 나가는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라이빗스케어인가요? 프라이빗스케어 자 루미아에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레벨이 났네 저거 저거 잡아봤자 의미가치가 없어요 일단 밑으로 내려갑시다 미안 여기가 정비루트구나 딴따딴 따다 네 드디어 사코야의 시간을 얻은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올라가고 위쪽부터 탐색탐색탐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어이 영감님 뭐하세요 음 자 아저씨는 말이다 달맞이 산에 화석을 발굴하고 있단다 그래요? 어 니 비짐의 타케시군이 어 도와주고 있는데 아 도와주기도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화석 있어 없어 용건만 말해 화석 있어 없어 에이 자 아이고 키스메는 인터넷에 키스메 라고 쳐보세요 나옵니다 언니 그래 언니가 놀아 헤이 엇 자 놀랬어? 어휴 이제부터 더 놀아할거야 자 너는 포켓몬 몇마리 갖고 있니? 두 마리 갖고 있구나 지비메디 자 사쿠야 너의 시간을 보여줘 자 필스케어 너의 시간은 나의 시간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 자 어른타입이죠 어른타입 공격이었습니다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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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가 누구지? 잠깐만 들어봤는데 잠깐만 들어봤어 나 알아 아는 애야 잠깐만 잠깐만 얘 누구지?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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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릴나 말 진짜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허 일단 머드샷 한 대 더 맞아라 어쨌건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해도 넌 죽겠다 야 어... 내가 알고는 유오카는 뭔가 해바라기 밭에 있는 앤데 내가 맞나 모르겄네 가자면 유오카 맞죠 난 분명 해바라기 밭만 해바라기 밭에 있는 앤만 기억이 나는데 어...뭔가 이미지가 많이 다른데 자...일단 일로 쭉 내려가서 헤이요? 맨이요? 에스퍼 타입이에요? 자... 넌 뭐 갖고 있니? 지비챈! 가라챈! 자...받아라 머드샷 북 가는구나 자...담 누구니? 지비챈 야...니가 챈...니가 챈 중에 왕이 되어라 어...그렇군요 해바라기 밟으면 겁나 납붙해지는 그분 머드샷 북까지 그냥... 아이고...진흥놀이가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냐아냐아냐 잠 눌렀어 구자 캐릭터도 있다고요? 머미지 자...너도 여기서 놀래? 개랑 고양이의 조합이구나 안 죽어?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토보의... 공격력 업? 그래서 뭐하려고 난 정광석 하야 자... 겸치는 받았는데 뭔가 미묘합니다 아... 아...치비유카가 구작에서는 잡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어... 그 숙성을 유유코가 가져간 건가? 소나노카 저리가 너같이 약해빠진 녀석에게는 상대할 가치가 못 느껴진다 아이고 이런? 아마...우동계가 여기선 안 나올 것 같애 다른...다른 맵에서 나올 것 같애 여기...그러니까 달맞이 산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자...달 도로를 얻었습니다 여기가...전기루트인가? 잠깐만 여기가 전기루트 같은데 자...그럼 저 밑에는 뭐지? 어...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얜 뭐지? 코앙마인가? 모르겠다! 넌 일단 날부 맞고 죽어라 어...코코아? 코코아가 어린 코앙마를 말하는 건가? 당신 나랑 싸웠니? 난 싸웠지? 일로와 작은 소앙마를...어린 소앙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 멜링! 저 아무래보다 어린애인데? 아닌가? 잠깐만 아니네? 잠깐만 만가? 멜링! 잠 들었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음? 잠 들었었어? 안 들었어? 아까 자고 있던데? 자고 있는 아이에게는 벌을 받아야죠 어... 자...멜링을 들어드렸습니다 메이링이 나온답니다 사쿠야로 털어줍시다 자...잠 잤어? 안 잤어? 메이링? 이번엔 나이프야 우야! 버텼어? 노려봐? 노려봐? 이게 확 그냥 어디서...이씨... 문바니 음...문이나 잘 지키실 것이지, 어? 레티? 어...렉티가 누구였지? 어, 넌 누구니? 아까 본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하고 일단 이 시간은 내 시간인데 어이구? 얼음에 내성이 있어요 얼음이구나 흐허헣허 얼음이구나 같은 얼음길이구나 아프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미안 난 어른 타입인데 격투기술도 있어 엄청나지 자 저쪽이 전기로 트니까 다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뭐죠 그 아재드립같은 자 소나노가가 또 나왔습니다 무시합시다 아이고 아 귀찮은데 저거 뭐지 뿌리기도 그렇고 자 일단은 이쪽에 아 저긴가 자 일단 여기로 내려가서 아까 거기 있던 로켓단이랑 짝짝꿍 한번 해주고요 오약 세이브 어이 인용 마피아 로켓단 는 무섭단다 무섭고 강하단다 정말로 얼마나 강해 DC몸이지 DC몸이지 DC몸이지는 뭐지 어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은 네 시간이다 어 이 시간은 네 시간 네 시간은 네 시간 네 시간 첸 냐옹인가 자 첸 받아라 어이구 전광석화 어 DC? DC가 무슨 뜻이지 근데 DC몸이 10일인데 왜 우리 애는 진화를 안하지 자 DC몸이 G DC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아닐테고 DC 자 일단 레벨업 사코야는 레벨업을 했고요 자 로켓단 가진거 다 내놔 그래그래 가진거 다 내놔야지 아이고 착해라 여긴 뭐야 호시노 카케라 별의 조각이죠 여긴 뭐이니 그러고 보니까 소나노까 소나노다 아 저거 다른 방법으로 진화시키는 건가 코코아 코코아나 잡아둘까 쟤 뭔지 궁금해지네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어 그 뭐지 치트를 써가지고서는 얘들 하나씩 하나 진화시켜보도록 하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어 튼튼해졌구나 자 이제 이걸 누르면 돼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 아 그래 한마리라도 여러가지 진화 방법이 있다고요 오 그렇구나 따라딴딴딴딴 자 코코아 즉하이마 사회용마 인형이라네요 악마고요 자 코악마의 자가진 버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흡 호이아차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 기왕 여기 왔으니까 한번 포켓몬센터 한번 갔다가 오도록 하죠 손 안옥다 DC챈이란 것도 있고 자 나왔고요 일단 힐부 일단 포켓몬센터에서 치료부터 받고 세이브 한번 해주고 도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비 레이무 사쿠야가 7번 8번 지비 아야 지비 스이카 지비 유기 지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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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딨는 거야 여기 있다는군요 아 이거 중요해서 두 번 쓰신 건가요 자 첸 첸이 여기 있는데 55번에 없습니다 아까 DC챈이 DC챈이 55번에 없어요 전기 기본적으로 레벨업을 해가지고 지난 게 아니라는 건가 잠깐만 아예 DC가 없는데 아예 DC가 없네요 DC가 도감이 없어 나 방금 봤는데 어 DC가 도감이 없어 이런 내가 곤란한데 DC는 뭐야 도대체 어 DC는 뭐지 어 이게 전국도감인데 자 전국도감인데 전국도감에도 없는 것 같죠 아 전국도감에 있네 전국도감에 전국도감에 있어요 전국도감으로 가야되네 야 왜 잠깐만 전국도감 전국도감에 나오는 애들은 왜 있는 거야 왜 벌써 나와 아니 이게 뭔 뭔 상황이지 안녕 구앙마 이미 너 있단다 넌 필요 없어 저는 DC로 진화시키지 않고서는 어 어떻게 진화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전기 레벨업을 가지고서는 진화시켜보도록 하죠 안 하면은 뭐 그때 하는거지만은 칩이 첸이기 때문에 그냥 첸도 있을거에요 사쿠야처럼 어 어이 가진거 내놔 자 저는 약한 사람에게만 약해지 악한 사람에게만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선해집니다 하지만은 너는 아니야 DC가 무슨 돌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 돌일 가능성이 있고 자 아 그런게 있다고 그런거랑 비슷한거일거 같네 자 시간아 멈춰라 물에 돌을 써서 수용법 입히는게 가능하다 그 금은 버전 자 누구라고 디루미야 디루미야 디디디 가진거 다 내놓으라고 했다 가진거 다 내놓으라고 했다 걔네들도 다 내놔 포켓몬도 다 내놔 내놔 내놓으라고 내가 그 녀석들을 조금 연구해볼게 좀 내놔봐 지름 말고 자 기술 머신 46 도로 폭탄 폭탄이라고? 자 기술 머신 메이소 명상이죠 그리고 이게 암석봉이 도로보우 도둑이군요 도로보우 도둑이죠 로켓딱이랑 참 잘 어울리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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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답다 저리가 아마 저것도 모습 변해지는 그런 이미지 변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지나체라고 해야되나? 그런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도 탕탕탕 이번엔 누가 나오니? 자 아마 레이센이 나온다면은 이금방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싸우자 자 이기면 니가 가진거 내꺼다 디시룸이야 시간은 멈췄다 어쭈? 타라? 아니 디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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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멈췄다 자 비켜 어미 자 시간 멈췄 어이구 얼었네 어이구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더월드 자 두번 때리고요 자 이번엔 첸 좀 키워드보도록 하죠 첸 디의 의지를 가진건가? 디의 의지를 가진건가? 디 루미아는? 자 첸 정광석화 정광석화 엔정광석화 루미아 머드샷 엔정광석화 디의 의지를 가진 루미아인가? 뭔가 멋있는데 자 머드샷 엔정광석화 돌진 자 머드샷 안 더 머드샷 음 야 싸우자 넌 뭐가 꾸니? 디씨 첸 엔 그냥 체비 지비 첸 자 머드샷 빗나갔고 아 안나갔구나 자 머드샷 스피드가 떨어졌습니다 머드샷 아 니 공격이 안맞은거였구나 자 디씨가 붙어도 상관없어 내가 더 세 너의 의지는 그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냐 레벨이 18이 되었습니다 욕한거 아닙니다 디씨 몸이지 자 개가 나오니깐 고양이 집어넣고 우리 자쿠야를 불러옵시다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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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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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자 더 월드 레벨 업 22가 되었군요 단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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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아 저 치료하러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술좀 먹일게요 둘 하나만 더 먹어 어 술 먹이고요 어 이쪽으로 가야되네 어이 박사 어이 박사 어 기다릴라고 어이구 화석을 찾았는데 다 네꺼라고 닥쳐 두개 다 낼꺼야 지비니토리 자 머드슛 물대포 잠깐만 겁나 아파 물대포 아이고 잠깐만 얘 왜 아 지면도 있나 얘가 자 바꿔줍시다 사쿠야로 자 더 월드 어이구 정광석화 내가 시계를 꺼내기 전에 응 시계를 꺼내기 전에 한 대를 때렸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쿠야랑 싸워볼걸 쟤 물타입일거 아니야 달 안 떴죠 그럼 넌 필요없어 저리 자 더 월드 당했습니다 아 어둠의 어금니 라고 해가지고서는 어 로켓단으로 표시가 되는건가요 그게 어 어 그렇군요 그럼 내가 못쓰 나는 못쓰키는건가 그거를 DC쪽으로는 못쓰는건가 자 둘중 하나 내놔 자 여기서 저장하나 해주고요 호시노 별 별과 구슬이거든요 별과 구슬 별과 구슬 아 구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놈이 뺏길세라 별을 가져가죠 자 일단 여기서 자 여기서 노가다 노가다 헤이 암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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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를 해야되는데 저기까지 안나온거면은 나가기 직전에 나온단 소리죠 잠깐만 그전에 이 녀석으로 앞에 내놓고 자 이제 레이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첸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거 맞긴한가요? 나 그것부터 알고싶은데 삐삐처럼 나오는 앤가? 레이첸이? 그러네요 레이첸 그렇네 어 맞네 근데 성별이 없어 어 넌 내꺼다 딱기다려 오우야 잠깐만 우동계 너 딱기다려? 딱기다려 자 염령 내가 너를 예쁘게 키워줄게 딱기다리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렀어 아이고 그래 이리와 이리와 자 거품공격 자 괜찮아 지빌스타 떨어져도돼 음 죽어도돼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죽지 않아줬음 좋겠어 오케이 공격력 떨어졌지 일단 한 대만 때려 아이 한 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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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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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어 일단 너 죽어 있어라 그래 수고했어 스타 물론 이어가야지 자 사쿠야 나와 몸빵에 내가 좌석을 잡을때까지 몸빵하고 있으렴 허이악 자아 우동계 넌 내꺼야 따다단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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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우동계 잡았습니다 달에서 왔다고 하네요 백트입니다 자아 이름은 일단 저걸 하도록 하고 자아 전화석 저쪽으로 갔죠 자아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길 나가도록 하죠 레이체 레이센 레이센도 잡았으니까 자아 일단 나가서 레이센 말고는 딱히 없죠 잠깐만 근데 왜 로켓단이 이게 끝이야? 저기이 어 저기요 어 잠깐만 이상한 남녀 두 로켓단이 나 쫓아야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이 어 저기요? 어 왠지 로켓단 두 명이 날 쫓아와야될 것만 같은데 어 뭔가 찝찝한데 어 기다려줄까? 좀 늦니? 어 어 어 어 기분이 묘한데 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날 쫓아와야될 것 같은데 어 어 렐로우 옐로우 버전 한정이었나요? 어 그랬나? 어 기분이 미묘한데 찝찝해 뭔가가 어 자아 그리고 여기 근당에서 여기서 분명히 뭔가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메가톤 펀치라든지 메가톤 펀치라든지 메가톤 펀치라든지 호에르 호에르 여기서 뭔가 메가톤 펀치라든지 메가톤 펀치라든지 메가톤 펀치라든지 그런 비탄을 위해 어 그런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메가톤 펀치는 굉장히 강력한 아이 그 스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배우진 않겠죠? 근데 뭔가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기분 탓인가 온양 어 기분 탓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 있어? 어 뭐 있니? 그리고 채팅창은 죽었고 첸이 나오네요 어 기다려 첸 어 기다려 기다려 음 기다려 옳지 잘했다 자 잘했으니까 나이프 맞아 여기 왠지 니톨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 모미지가 나왔네 어이고 다 잡았는데 자 후야후야후야후야후야후야후야 후야후야후야후야 어 새로운 녀석이 안 나오네요 어 레이치에이나 데려와가지고 키웁시다 어 기존에 레드 그린이 파이어레드 리프그린의 메가톤 기술을 횟수적으로 횟수 제한해가지고서 알려주는 인간있죠? 확실히 저기 저기 아까전에 거기에 있었던거 맞나요? 거기에 있는 애가 맞나? 자 일단은 아이고 일단 맡겨야죠 자 모미지 넣어주고요 자 루미아를 넣어주고요 스읍 일단 날아당겨야되니깐 얘가 필요할 것 같긴 하죠 나중에라도 스타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넣고 어차피 레이센 키울거니깐 자 레이센 일로와봐 양동이야? 이거는 그냥 그쵸? 거기 맞죠? 내가 또 잘못 알았는줄 알았어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레이센 이라고 쓰고서는 우동계라고 있습니다 우동계 능력치 보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퍼 타입이고요 냉정한 성격 음 스르도이 재빠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곧 끌거에요 허허허허 자 때리기 울음소리 그리고서는 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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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첸은 지면 타입이었구나 어 몰랐네 자 끼양끼양끼양 거리는거와 다르게 날카롭죠 소리가 4 구압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저는 내일 아마 방송으로 올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할게요 근데 레이셌는 왜 혼자 이미지가 저렇게 되어있는거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바롱바롱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